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인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플리마가 2월 11일 날짜로 지금 마케팅 어서리제이션이 승인이 났네요. 지난 12월에 CHEMP에서 승인 권고사항이 떨어졌죠. 이렇게 하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최종 마케팅 사용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유플리마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슈미라 바이오시밀러죠. 유플리마가 단일의 약품 세계 최고로 많이 팔리는 슈미라의 바이오시밀러고요. 그 중에서도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의 약품입니다. 유플리마의 또 다른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게 아마 엠시마 SC와 유플리마가 거의 투탑으로 거기다가 지금 CTP59까지 삼각편대가 매출이 지금 폭풍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 폭풍 성장의 원년은 2021년 신축년 이제 설도 지나고 소해 신축년 폭풍 성장의 매출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원도 다녀오고 오늘 참 좋은 일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